자자자 재밌어 재밌었어? 재밌었어 굿 아빠도 재밌었어 이제 털면 안 돼 지금 털면 안 돼 이거 바꿔 아 욕졸도 이쁘다 하세요 아들하고 같이 함께 놀아주려고 제가 욕조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와 야 이것도 직접 온터리를 아들을 위해서 목욕팩을 만드는 아빠 우리 어디 가? 등목해 이제 등목 어디? 유준아 여기 손 잡으세요 여기 손 잡으세요 오케이 좋았어요 오케이 좋았어요 이게 왜 등목이에요? 잠깐만 고난 학생들 아 이거 갖다 붙였어 아 이거 갖다 붙였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잠깐만 가만있어 하긴 뭐 아빠들은 아이하고 목욕하는 거 정이 확 뜬다고 들어가세요 아빠 봐 아빠 봐 많이 사주세요 오케이 많이 사세요 저희도 샴푸로 모든 걸 다 하는데 맞아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시원해라 시원해라 시원해 시원하지 더 시원하게 더 시원하게 하려고 주저앉았어 하아아 하아 하아 으아 하하하하 으아 너무 그냥 친구 같아요 친구 지금 오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한마디 말하면 어 손들 거야 손들. 안 할게요 유준아 배 안 고파? 아빠 간식 만들어 줄게 야, 8살 아들이 저렇게 찌나게 뽀뽀 잘 안 해 주는데요?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